미친 거 아니야? 동생도 있는 집에서? 뭐야? 갑자기 나타나서 왜 난리야? 지금 너무 난리야 미리 잡아야 돼 가게트 들고 쳤어 가족 맞아요? 가족은 다 갚아야 하니? 이리 와봐 니네 혹시 정일이라고 하네? 여기 오두머리 그래서 순덕이라고 하지마 넌 엄마라고 하지마라 유명마의 야맬 별명이 이태원 다이아몬드 엄마한테 하는 거 바라 진짜 이런땐 엄마한테 왔어요 어머니 외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요? 뭐?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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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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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